어 받고 약간 꿰ゃ 케이파 쫌 상태가 천 억인걸 감안하지 않아도 첼시에 어울리는 골키퍼는 확실히 아닌것 같아 젤씨도 좋다 나름 주도권은 맨시티가 쥐고 있는데 고오오오오오오 맞아 나 들어간 줄 알았어 나 진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선방을 야 이거는 이거 이거이거이거 먹히면 맨디 이 zeker 고오오오오오오 NYU 이거는 이거 존나 미스야 플리식이 마무리한건 뭐 깨끗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실수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플리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넣었고 자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첼시의 첼시가 1대0으로 리드를 하고있구요 플리식이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두팀다 재밌게 경기를 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같은 경우에는 아구에로가 반월판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베르나르드 실바를 배치를 시켰구요 그리고 왼쪽의 스털링 오른쪽의 마레즈 그리고 중앙은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로드리와 귄도한, 케빈 데브라니가 나왔고 왼쪽 폴백은 맨디 그리고 중앙 센터백 라인은 왼쪽 라퍼르트 오른쪽 페르난지니였습니다 시티상으로는 4-3-3의 퍼스트 나인이었는데 실질적인 에버리지 포지션을 봐야죠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 2-3-5 정도의 형태였는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옵타에서 제공하는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두 명의 센터백 그 위에 워커가 좁히면서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형태구요 귄도한과 로드리 요기 이제 가운데 있고 맨디가 왼쪽 측면에 폭을 제공을 하고 마레즈가 포워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베르나도 실바와 스털링이 가운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유기적인 전술에 대비해서 가져온 첼시는 수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하고 집중력도 중요했는데 첼시 에버리지 포지션도 볼게요 자 요게 첼시의 에버리지 포지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라인이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적인 선수는 두 선수 첼시에서 두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한 명은 플래식이고 한 명은 바클리입니다 일단 이 플래식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맨체스터시티의 실책이 나왔을 때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구요 그리고 바클리가 본인의 위치에서 수비적인 롤을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중간중간 꽤 괜찮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클리가 리그 중단 이전에도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점점 보통 그렇게 원래 항상 애매했던 선수들이 폼이 잠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중도의 시즌이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있었던 타이밍 이 있는 경우에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제기된 이유에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공간 위주로 바클리를 배치해주면 꽤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거는 아주 좋구요 근데 이제 첼시가 그정도 수비적으로 집중력이 좋았고 그 다음에 램파드가 배분도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뭐 그렇게 아우 경기가 안풀린다 나빴다 이런 느낌은 없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트피스 이후에 라스트맨이었던 맨디와 긴도한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이 실수 덕에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패배 축구를 하는데 뭐 어떤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런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하면 본인들의 경기를 좀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 어떤식으로 경기의 내용을 좀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좀 노래 볼만한 구석은 어쨌든 루이디거나 크리스텐센이나 실수가 아주 없는 센터백이 아니라는거 특히나 크리스텐센은 전반전에는 좋았습니다만 언제나 실수가 좀 있는 선수고 루이디거는 제일 미들맨입니다만 지난 경기에서 실수했던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반전에도 알론소 알론소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좀 노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첼시는 지금 형태의 수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전에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하겠죠 그럼 그 뒷공간에 플래식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노리면 아까 득점이 나온 다음에 첼시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는게 아니라 리버풀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기에서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저지한다고 그러면 리버풀의 우승이 확정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후반전에 팹이 분명히 어떤 수를 쓸 것이고 램파드 역시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테니까 이거는 경기 끝난 다음에 분석이 더 재밌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냥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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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우와 진짜 미쳤다 케빈 데브라이너의 경기 내 영향력을 좀 아... 끼치지 않도록 첼시가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트피스로 조지면 뭐 아니 저 낙차가 어떻게 저런거야? 슛돌이에 나왔던 독수리 슛이 이런 형태였을 거야 오오오 간다 어? 아아아악 오오오오오 플래시 빨라요 플래시 고 와 워커야? 난 이거 다 들어갔다고 봤는데 아 걸렸네 이거는 눈을 보기에 딱 걸렸네 이야 워커 대단하다 고 와 뭐야 이거 막았고 천했고 어 손 손 손 이거 페라라지오가 손으로 하지 않았어? 이거 퇴장이야 아이걸 골은 첼시가 넣는데 첼시팬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리버풀팬만 보여줘 야 첼시팬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냐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대1 첼시가 스탠포드브리지에서 맨체스토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했구요 이러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리버풀이 EPL 출범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 뭐 리버풀 경기가 아닌데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리버풀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리버풀 경기를 할 때 또 유튜브 컨텐츠로 저희가 만들거고 요 토크에는 또 요 경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리버풀 리그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요 경기는 진짜 재밌었죠 후반부에도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경기였습니다 여러가지로 골드를 주고받는 과정도 있었고 후반부에 이 후반부에 어떤 고저도 영향이 있었고 승부의 승패도 그 부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반부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못했다기보다 첼시가 잘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경기 대비 첼시가 좀 잘 틀어막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프리킥이 나왔는데 거기서 우전은 독수리 슈팅 독수리 프리킥 뚝 떨어지는 이제 거기 딱 들어가면서 그 이후부터 첼시 맨체스터 시티가 기세를 확 올리면서 몰아붙였어요 전체적으로 이 첼시 선수들이 그때 그 기점까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반에 정말 힘을 많이 주고 뛰어다니면서 아 체력적으로 좀 일찍 소진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스티가 강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맨스티가 이제 추가로 교체를 하죠 일단 맨디를 뺐고요 오늘 경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맨디를 빼고 진첸코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다비드 실바 가브레지 에스드를 넣으면서 베르나르드 실바를 뺐고 로드리를 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로드리를 뺀 게 이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1대1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경기 뒤집자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한 허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에 뒷공간 허용을 하는 순간에 윌리안이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혼전 상황에서 에드레송이 좀 잘 막나 싶었는데 야 이거를 페르난 주니가 손으로 이렇게 툭 치는 바람에 탁 레드카드 그거는 퇴장 맞죠? 고의적으로 손으로 쳤으니까 그리고 박스 안이었으니까 PK 사실 그 이전 장면에도 몇 번의 역습이 첼시에게서 나왔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워커가 라인 선상에서 걷어내고 이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난 주니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거는 PK가 맞죠? 퇴장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PK를 집어넣으면서 스코어를 뒤집었고요 이 경기는 펩 입장에서는 그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몇몇은 걸러내야 된다 특히나 맨뒤 이런 선수들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있어요 아구에로가 없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포드 물론 제수스가 나와서 베르나르드 실바 퍼스트 다인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아구에로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구에로가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맨스티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니까 누가 타겟터로 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수를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CAS의 항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적 시장 징계나 혹은 유럽 대항전 징계가 있을 경우에 그 영입도 사실 본인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왼쪽 풀백도 바꿔줘야 되는 자리고 공격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첼시는 물론 맨체스터 시티의 실책도 있었지만 본인들 오면서 본인들이 잘 가져 나온 전술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땄다 그러니까 첼시는 이 경기에 아무래도 리버풀에 너무나 오랜만에 우승이 달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현장 현지 중계에서도 첼시가 골을 넣으면 첼시 팬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버풀의 랜선 팬들을 보여줄 정도로 이목이 집중이 됐지만 첼시 입장만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이 우승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들 사정이고 첼시는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잡았어야 됐어요 여기서 애매하게 승점 1점이나 뭐 지고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첼시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수비적인 어떤 타이트한 면을 램파트가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수비적인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은 수비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놓으면 안 되고 특히나 오른쪽에 윌리안이나 왼쪽에 플리시 이런 윙포우드들이 수비적으로 어떤 전환이 됐을 때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를 풀백을 놓아서 잘하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서 역습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할 분배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 램파드와 첼시가 잘 해냈다 다만 은골로 칸테의 이 원벌란테 롤은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었죠 아스톤 빌라전에는 잘했으나 과연 압박이 강력한 중원을 상대로 있는 팀에게 어느정도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고 저도 했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역시 봐야 된다 칸테에는 그 롤이 최적화되어 있는 롤은 아니다 보니까 램파드도 인터뷰를 했더라고 어 뭐 저기 뭐야 칸테는 수비용 미드필더만 보는 선수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 롤에서 최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또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정도면 이 경기의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는 후토크로써 할 얘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어 맨시티도 과제를 안았고 첼시는 이제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죠 맨시티는 이제 리그 우승은 완벽하게 끝이 났으니까 남은 챔피언스 리그 이제 16강 2차전 렐 마드리드랑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 렐 마드리드는 라머스가 못 나오고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못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주축자원들이 빠지는 상태에서 원전 가서 2대1로 이기고 왔다지만 경기 내용은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그 경기도 중요한 상황이고 리버풀은 예 어 우승을 한 상황에서 특히나 스털링의 가드 오브 아너를 받을 수도 있는 요런 상황 자 뭐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또 유튜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 아 재밌다 가현is 고생하셨습니다 도rent 안전 고생하셨습니다 스З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